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강력한 한기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동안에도 구름에 해가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4도에서 7도가 예상되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온종일 흐린 가운데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경북 동해안의 메마른 대기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4도, 영덕 5도, 포항 6도,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막바지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에 포스코에서 기기를 점검하던 직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는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며 산업재해 가능성을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유족들이 부검을 해봤더니 장기 파열에 의한 자망으로 드러나 포스코 측에 산재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포스코 직원 56살 김모 씨는 화물을 이동하는 데 쓰는 지상 35m 상공의 부두하였기를 점검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 포스코는 사내 재해 속보를 통해 노동부 조사를 통해 산업재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서에서도 특별한 외상 없이 쓰러진 점을 들어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석연찮게 여긴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했고, 그 결과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부두하였기에 롤러 부분에 몸이 끼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저희가 부검을 안 했으면 저희도 오르는 상태로 아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유족들은 포스코의 산재 은폐 시도에 노동부와 경찰이 동원된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한 채 사고 원인이 의혹 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부검 결과를 보면 산재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구제역이 지난 일주일간 추가 발생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등 전국 시군에서 어제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지만 최대 14일에 달하는 잠복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설 연휴 차량 이동이 많았던 만큼 전국 소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긴급접종반을 편성해 소와 돼지의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고, 오는 21일까지 가축 시장을 폐쇄합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 수준인 65.9%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수원은 다수원전에서 콘크리트 공급 발생, 철판 부식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전 정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사고로 원전 이용률은 지난 2016년 79%, 2017년 71%, 지난해 54%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00여 명의 지방공무원 인력을 채용합니다. 특히 자체 채용 인력은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등 민선 7기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소방직을 제외한 2,446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베이비부모 세대의 자연 퇴직에 따라 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행정직이 300명 늘어난 977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직은 311명, 사회복지 145명, 농업 122명, 이 밖의 연구지도와 환경, 간호등 대부분 증렬에서 채용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부에서는 포항시가 242명, 안동시 189명, 영주시 176명의 순이며, 군부에서는 예천군이 9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보훈층, 고교졸업자 구분 모집에서도 170여 명의 채용이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공직 진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자체 채용 인원도 지난해 66명에서 121명으로 크게 늘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문화관광 등 민선 7기 역점 시책 사업에 우선 배치됩니다. 핵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국비 예산 확보, 농업 분야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직은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공고 채용하는데, 정부의 현장 활동 인력 충원 계획과 3교대 근무에 따라 올해 700여 명 정도 채용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에 부응하고, 증가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채용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응시생 패널을 위해 지난해 면접시험대에 도입한 복장 자율화를 올해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95%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한수원과 한전 등 공기업에 25명, 삼성전자 등 민간 대기업에 18명 등 모두 74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는 지난 2016년 2.65대 1의 높은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탈원전 정책 이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체납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전기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던 안전기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고, 각 업체 대표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안전기를 2kW 이상의 고출력으로 제조해 지난 4년간 6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어등용 안전기는 과전률을 방지하는 장비로 불법 제조 시에는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트릿바 무리를 빚은 최교일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방문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와 예천지역 시민단체의 공동 대응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주시내 곳곳에 최교일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부적절한 해외 방문과 더불어 스트릿바 출입 논란을 빚은 최 의원에게 사퇴와 경비 반납 등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주시민연대와 영주시 농민회 등 10개 시민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회의를 열어 1인 시위와 사무실 항의 방문 등 대응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응분의 대가는 최교일 의원이 치료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 사퇴를 하고 예천, 문경까지 가서 공개 사과를 할 수 있는 최교일 의원의 지역구인 예천에서도 농민회 등이 합세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주, 예천, 문경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유권자라면 당연히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퇴 또는 책임지라는 그런 부분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한편 예천군 의회에서는 건물 외벽을 뒤덮었던 대형 현수막이 한 달 만에 철거되는 등 겉으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이 의원 2명, 2명에 그치고 이들이 가처분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감은 여전합니다. 예천군 농민회는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 소환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경주시는 쌀값 안정과 곡물 자금률 향상을 위해 논의 벼 대신 경제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901헥타르로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무와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헥타르당 조사료는 430만 원, 일반 풋걸음 작물은 340만 원입니다. 포항시가 지난달 대이동과 우창동에 나타난 멧돼지 포획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경북 수렵관리협회 소속 전문협사 20여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효곡동과 대이동 일대 야산에서 멧돼지 포획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2일 우창동 일대에도 포획단을 투입할 예정인데, 주민 피해가 없도록 멧돼지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교단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600명 가운데 41%인 25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졸자 등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가 3년 연속 순수 취업률 8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성락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곳은 취업을 확증하고 또 다른 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도연 씨.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산업설비과에서 1년간 공부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는 기업체 주문식 맞춤 교육과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도입해 3년 연속 순수 취업률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국 4년제 일반 대 평균 취업률보다 20% 정도 높습니다. 졸업생 취업 유지율도 88%가 넘습니다. 원하는 기업체의 그것도 서너 곳은 기본적으로 취업할 수 있어 입학생 50% 이상이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들입니다. 소그룹 지도 교수제 수업과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과 취업 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산업설비과와 컴퓨터 응용기계과, 전기제어, 자동차업과 등 4개의 과정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취업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학의 인재양성 교육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3년 만에 100만 톤을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01만 톤으로, 2017년 93만 톤, 2016년 91만 톤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가 36%, 가자미가 9% 늘었지만, 사로징어 50%, 붉은 대개 31%씩 감소했습니다. 5년간 공석이던 포항시립교향악단장의 임헌정 씨가, 시립합창단 지휘자에는 장윤정 씨가 위촉됐습니다. 임헌정 신임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오는 3월 취임 연주회를 통해 베토베님 포항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항 문화재단도 2년 만에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등 공석이던 포항시 출자출연 문화단체의 책임자들이 모두 임명됐습니다. 문화재청은 4월 중순까지 문화재 2천여 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과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재의 안전상태와 소방방범, 가스시설을 점검합니다. 또 지난 2016년 영주시내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점을 참고로 발굴 현장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3년 5개월을 끌던 구미 아사이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의 외부인차로 구성한 심의위가 토론 끝에 기소를 결정하는데 비정규직 노조원은 검찰이 눈치를 보다 공을 외부로 넘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고등검찰청 인도에 있는 천막은 구미 아사이글라스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2015년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원이 만들었습니다. 이들 노조원 178명은 2015년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불법 파견 혐의 등으로 회사를 고소했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17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 고등검찰청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김천지청은 판단을 미루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 겁니다. 집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계속 아프시고 한데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그런 게 많이 힘듭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오는 13일 아사이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을 논의합니다. 3년 5개월 동안 결국은 검찰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사이글라스 불법 파견 문제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불법 파견은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최근에 불법 파견 문제로 사용자를 기소한 경우가 없었다며 수사심의위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관대한 입장들을 계속 검찰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혹시나 개입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도 사실 같이 있습니다. 아사이글라스에서 2015년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178명 가운데 지금까지 투쟁 중인 조합원은 이제 23명 남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포항시는 2019년 농업직불금 신청을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쌀 직불금은 헥타르당 진흥지역은 100여만 원, 반농업직불금은 50여만 원에서 70여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헥타르당 5만 원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변경사항이 없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밤사이 강력한 한기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동안에도 구름에 해가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4도에서 7도가 예상되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온종일 흐린 가운데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경북 동해안의 메마른 대기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4도, 영덕 5도, 포항 6도,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주말까지는 막바지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